제가 이번에 트와이스 산하일로 느꼈던 게 우리나라를 정말 좋아한다면 중립을 지켜야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게 정말 일부의 한국인들 때문에 애국자인 척하는 한국인들 때문에 외국 사람들한테 욕을 먹는구나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건 정말 그 일부의 자기들은 애국자인 척하고 애국인 줄 알고 하는 그 말들과 그 인터넷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남기는 댓글들이 외국인들이 봤을 땐 한국인의 이미지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악플 남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악플은 단순히 반대의 의견이 아니라 단순히 욕 그런 어떤 가치도 없는 댓글들 많잖아요 보면 그런 댓글을 쓰는 사람들은 외국 같은 데를 안 나가고 한국에만 있고 집 안에만 있고 방 안에만 있고 컴퓨터만 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싸질러 놔도 어떤 피해를 받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를 비롯한 모든 평범한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여행도 많이 가고 외국 친구도 많이 사귀고 더 많은 경험을 하는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 일부의 그 인터넷 속에 사는 그 정말 소수의 한국 사람들이 만든 안 좋은 이미지를 저희가 그거를 다 피해를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특정 국가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정치랑 역사랑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문제에서도 뭐만 하면 역사 뭐만 하면 정치 이러면은 뭐가 달라지나요 또 이제 막 자기가 애국자인 척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터넷 상에서는 일본 욕을 엄청나게 하고 또 이제 현실에서는 또 이제 일본 여행 엄청 자주 가죠 또 일본 되게 좋아해요 또 일본 여행 가서 또 이제 인스타에 사진 올리고 또 이제 갔다 오면 또 일본 싫어 그 다음에 라멘 먹고 일본 라멘집 가서 또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또 이제 일본 싫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유니클로 가서 쇼핑하고 옷 사고 데일리룩 올리고 그 다음에 일본 싫어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인양품 가서 또 이제 갬성갬성이라고 쇼핑하고 일본 싫어 아주 재밌는 애국자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나라를 싫어할 수도 있죠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정말 무차별적인 정말 무차별적인 뭐 되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나 그런 거는 이제 안 할 때도 되지 않았나요 좀 외국 생활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 좀 인종차별적인 그런 단어나 이런 거는 안 쓸 거예요 아마 자기가 당해봤으면 안 당해봤으니까 그게 쉽게 나오죠 자기가 어디 나가서 이제 한 번 당해보면 아 인종차별 이런 거구나 하고 아마 안 할 거예요 정말 이 인터넷 상에서 악플을 다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일부의 한국 사람들이고 저보다 좋은 사람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막 되게 한국에 저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는 일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보다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또 한국이에요 진짜 다만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자기 일 하면서 지내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 없죠 네 댓글을 남기거나 하지 않고요 유튜브도 안 하는 사람도 더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시겠지만 네 정말 인터넷 상에서 이렇게 안 좋게 막 되게 욕하고 다니고 되게 막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일부입니다 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화 오늘은 여기까지 자는